안녕하세요. 저는 프리마 챕터에서 4년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축산물 전문 유통업체 푸드스토리 대표 박정수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B&I 활동을 하면서 저희 프리마 챕터에 계시는 분들 대표님들에게는 매주 위클리 발표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전 멤버 회원분들에 대해서는 발표할 기회가 극히 드물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고자 알리고자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기존에 자체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라는 채널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한 경험은 있습니다. B&I에서 주최하는 방송은 이번이 첫 출연이죠. 일반 라이브 커머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저희 제품을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 개념이지만 B&I 관련된 회원분들을 통해서 하는 라이브 커머스는 그래도 B&I 라는 테두리 안에서 같이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하는 첫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매출보다는 방송이 끝난 후에 다른 챕터나 지인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고 또 제품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시기 때문에 또 홍보라든지 또 그 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려서 추가적인 매출이 좀 더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. 앞으로 주기적으로 방송 활동을 한다면 방송 안에서도 그 시간 안에서도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.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. 라이브 커머스는 제조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상품도 해당이 되거든요. 즉, 가지고 있는 판매를 해야 되는 물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같이 모든 게 판매와 또는 매출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모든 멤버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방송도 같이 봐주시고 하면 새로운 판매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BNI 화이팅! 프리마 챕터 화이팅! 프리마 챕터 화이팅! 프리마 챕터 화이팅!